전화 그리고 문자 좀 받아볼텐데 전화 먼저 저희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X세미콘이세요 LX세미콘 평당가는요? 8만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는 있긴 한데 평당가가 조금 높네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딱 하나만 고른다면? 타이밍을 언제쯤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찾고 싶다. 주식시장을 좀 보시면서 투자한 지 좀 몇 년 되셨어요? 어느 정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LX세미콘 좀 들고 계신 건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언제 탈출하는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조금 조금 올라가고 있고 나쁘지는 않은 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건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듣고 디스플레이 쪽, 스마트 쪽 이쪽은 좀 어팡 어떤지도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아직 디스플레이 쪽이 좋다라고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최근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판매, 그 다음에 또 대형 OLED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올라왔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서도 지금 이 LED 사업 부분을 좀 접고 우리 전력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반사수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가 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돌아오는 그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9조 원에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지금 영업이익 부분에서 1,290억에서 1,649억으로 지금 수익성이 조금 좋아진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기 수익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3분기, 4분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561억을 기록을 했는데 3분기부터 또다시 238억, 또 4분기에 38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또 중국 쪽으로 그런 리스크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닥줄을 좀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은 굳이 디스플레이를 좀 공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또 실적 개선세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익성도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 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21선이 좀 완만해지면서 그 상단으로 올라온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노란색 선이 이제 21선인데 일단은 2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중이 지금 20%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또다시 6만 2,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좀 비중은 좀 축소를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거래량 없는 역배열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번 상승을 통해서 또다시 7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역시도 좀 비중을 축소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만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씩 붙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오늘 포함해서 9거래일 정도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 주는지 확실하게 지금 6만원 구간대를 하반경직 구간으로 만들어 주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차트를 좀 보더라도 사실 이 6만원 구간대가 이전에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만원 이후로부터 이 상승 각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에서 확실한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6만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반대겠죠. 그 이후로는 힘이 더 좀 약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에서는 사실 중요한 호재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닥인 것 같고 혹은 수익 전환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몇 개월 혹은 한두 해 사이에서 또다시 적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섹터를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일단은요. 비중축수 키워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6만 5천 2백 원 이탈할 땐 비중축소 그리고 7만 원 돌파 못하면 비중축소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너무 비중축소만 외치다 보면 마음이 또 비중이 또 많이 축소되면 자신감도 결혈되거든요. 그 자신감을 햄버거 선물 세트로 저희가 좀 채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오후 2시에 070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비중축소라는 키워드를 좀 많이 했던 이유가 아마 거래량이 없는 역배열 구간에 있는 차태들은 이렇게 좀 많이 보수적인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사연도 물론 그럴까 궁금합니다. 유튜브에 꿈돌이님이 ABL 바이오를 신청해 주셨어요. 3만 8천 원 비중은 100% 야 이건 자신감이다. 그렇죠? 자 호진 전문가님과 꿈돌이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알고 계세요? 뭐가 있는지? 어떤 건가요? 퀴즈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제약바이오를 좋아한다라는 점이 정답이에요. 어떻게 딱 알아채셨네요. 이분도 제약바이오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 100%잖아요 비중이. 이건 뭔가 자신감인 것 같은데 수익권 종목이거든요. 한마디로 저 언제 이익실현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네 지금은 사실 신고가 구간 봐야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그리고 이 항체 트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다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신고가 랠리를 좀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따라서 좀 ABL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5% 수준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뒤따라서 신고가 구간까지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약바이오가 일단 가장 먼저 코스닥을 좀 주도를 해주면서 상승을 이끌어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수급이나 게다가 이 투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손박임이 일어나거나 신규 진입자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즉 이 하방 매수 호가 자체가 좀 두꺼워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만 8천원이면 굉장히 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때 조정이 나올 때 5.12평선, 10.12평선 지지 확인되면 들어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딱 그 가격대를 잘 지켜준 것 같아서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신고가권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부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좀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신고가가 하는 종목들에서 또 차익이 급하게 좀 쏟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이전 고점 구간 4만 2천원 구간 올라오게 된다면은 지금 비중 100%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극대화해 나가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고점 4만 2천원 구간 올라오면 분할로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이익 실현하시기 바랄게요. 시장 꺾이면 그때도 매물출에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꿈돌이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이 아, ABL 따라가 볼까요? 그럼 폭락하겠죠? 이러는데 아마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전화 한번 좀 받아볼게요. 전화 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아,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신가요, 오늘? 나노신 소재요. 나노신 소재. 평당가 알려주세요. 8만 5천원에 5%요. 아, 8만 5천원에 5%다. 어, 지금 수익권 아니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 수익 내기 어려우실 텐데.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봐드릴게요. 전문가님, 지금 나노신 소재입니다. 최근에 좀 들어가셔서 수익 조금씩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비중은 좀 적게 들고 계세요. 그래도 지금 볼만한 양극재 관련한 종목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좀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비중이 5%인데 뭐 지금 당장 추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2차전지 섹터가 또 흐름을 좀 정해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향방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특별하게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2차전지의 뭔가 강한 반등 혹은 이제 상승 구간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시장 지수 자체가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정도지 지금 2차전지에 집중해서 이미 뭐 캐즘이 끝났다. 이제는 전기차가 올라갈 때가 됐다. 완전한 바닥이다. 지금 이런 시그널은 아직 안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지금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8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하반 경직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정도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9만 5천 원 내지 9만 6천 원에 박스권 상단을 좀 형성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은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들고 가보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한번 가져가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40억에서 42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 실적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반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은 그때 조금 더 이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을 붙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조금 더 과감하게 태워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은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 분기에 바로 또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항상 이런 거래량 없는 기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가가 사실 두껍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장 따라서 굉장히 쉽게 올랐다가 쉽게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들까지도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투심이 좀 중요한데요. 2차전지 내에서의 거래량이나 투심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9만 5천 원까지 좀 들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거래량, 투자 심리 좀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대로 좀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전해드릴게요. 오후 2시에 전화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사연들 좀 봤습니다. 지금 뭐 되게 고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제약바이오도 나왔고 지금 뭐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시장이면 좀 주갈낸 것 같아요. 2차전지 들고 계신 분, 반도체 들고 계신 분 이렇게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 추가적으로 2차전지는 조금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들어오려면 수급이 좀 멀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좀 질문을 주실 때 말씀드리는 게 아직 확신하기에 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데 그 숫자가 아직은 확인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장주로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기는 하는데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과도 굉장히 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동조가 된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국내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주들이 반드시 따라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2030년까지 실적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배에서 수십 배를 올랐었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실적이 완벽하게 좀 눈에 띄는 회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 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오히려 그런 테마주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쪽으로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다시 화재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던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장비주들 물론 상승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올라오면 반드시 좀 수익을 챙기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2차전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했다가 그 바닥을 깬다라든지 혹은 내가 예상했었던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 그럼 내가 예상했던 흐름과 맞지 않게 갔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손절도 지금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좀 시각은 보수적인 걸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숫자적인 게 찍혀지고 나서 봐야 된다.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 이쪽으로는 좀 그래도 테마 속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수익 먹고 있으면 수익 이익실은 하고 나오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 봤으면 이제 뭐 반도체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자 왔습니다.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원익 QNC입니다. 33,000원의 비중 5% 남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부품 주는 반등이 올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사실 뭐 작년만 해도 반도체 장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순환매도 있었는데 이게 뭐 삼성전자가 기세를 못 펴니까 이제 아우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등 올까요? 반도체 장비 주 쪽. 네 일단은 뭐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관련 부품 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지금 흔들림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 자체가 너무 좀 안 좋아진 상황이고 근데 이제 하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수출은 좀 줄어들기는 하나 오히려 내수가 좀 반등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제 국내 이 쿼치라는 반도체 부품을 좀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받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었던 가격대가 22,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으나 21년도서부터 계속 5개년, 아 4개년이죠. 4개년 연속으로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단기적으로 이탈하더라도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 딱 22,5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선에서만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탈하더라도 뭐 수일 내로 좀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비중 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차라리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6월 7일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는데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급을 확인해보면은 그래도 이 구간에서 좀 외국인이 들어왔었던 게 확인이 잠시만요. 6월 7일이었죠. 6월 7일에 보게 되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아 근데 그 이후로 좀 매도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확실하게 오히려 추가적인 이 매집봉이었다라고 좀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외국인이 모두 다 매도를 했는데 이때 보시면은 가격대가 좀 유지가 되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즉 지금 뭐 개인이나 이런 물량들을 좀 떠넘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이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 2,500원 구간을 한번 지지해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라. 게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익 QNC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혀진다. 그 다음에 하반경직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5%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2만 2,5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서 이거 가보시던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익 QNC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굵직한 소외되고 있는 기업들이나 뭐 아니면은 테마주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핫한 주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이클님, 존중님, 또 스몸님도 오셨는데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즘에 국장이 정글이에요 라고 하면서 타잔을 외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요즘 시장이 정글입니까? 아니면 먹을거리가 아주 풍성한 맛집입니까? 요즘은 정글이 맞죠. 정글이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올해는 사실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상반기에는 반도체 내에서만 잘 공략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익 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사실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또 물리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정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글은 맞다. 네. 이 정글 같은 시장 여러분들 어렵죠. 어떻게 해야지 정글에서 이어낼까? 주슐랭에서 하나하나 해결책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한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사연을 또 만나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6486번님이 롯데리츠, 부동산 관련해서 또 가져오셨네요. 3420원, 지금 평당가 10% 비중인데요. 궁금합니다. 수익권이에요. 오늘 되게 좋은 거는 월요일이라 그런가 분위기가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잘하세요. 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나 대표적인 게 또 보면은 또 이쪽 리츠, 상장 리츠 쪽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궁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내 리츠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들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여부까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롯데 자체에서도, 롯데물산에서도 같이 유상증자를 좀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업황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는 결국에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를 보고 이제는 투자를 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시장의 원장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신규 편입하는 그런 부동산 자산 자체가 굉장히 좀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호텔을 또 편입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 뒤에 그 돈으로 이제 신규 자산을 좀 편입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또 금리 자체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그런 기대감이 좀 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500원 구간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계속 한번 가져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흐름을 한번 보게 된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매출액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600억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76억으로 그래서 최근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역시나 주가도 그를 기반으로 이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기대감이 좀 같이 실리고 있는 만큼 한 번 지금은 한 번 편입을 좀 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 실제로 유상증자까지도 지금 아직 완벽하게 자금 조달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비중도 조금 늘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면서 리츠 쪽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6486번님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문자들 지금 전화 사연 되게 많이 왔는데 하나만 더 보고 좀 얘기 나눠볼게요. 8207번님이 한솔케미칼 얘기를 해주셨어요. 13만 1700원에 10% 비중 담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떡할까요? 며칠 전에 300억 규모 자사주를 좀 취득했던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경영권 방어회를 위한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지금 오늘은 2%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연이어서 지난 4월 그리고 지난 4월에도 보면은 자사주 처분을 또 결정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10월에 자사주 취득을 좀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밸류업을 위해서 자사들 취득을 한 뒤에 그 이후에 소각까지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이 주주 같이 좀 재고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시장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2만원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다시 반등을 만들어 낸다면은 충분히 이 시세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적인 수개년 동안 지금 하락을 좀 보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이 화학부문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한솔케미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조금씩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바닥을 잡고 또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더해져서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게다가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쁘지가 않은 게 재무 안정성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37% 정도 되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1500%대 쌓아두고 있죠. 게다가 이 수익성도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영업이익률 보더라도 지금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17%대를 좀 유지를 해줬거든요. 특히나 이제 3분기 때는 또 18%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좀 나올 전망이다 보니까 충분히 전환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2만 원 구간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제 다만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받고 막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4만 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 넥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일부 좀 수익을 좀 챙겨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밸류협을 위한 긍정적인 모습 추세 전환 기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한솔케미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데모입니다. 11,000원 비중계의 대형 60%입니다.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라고 하셨지만 굴삭기 관련한 제조업체죠. 미 트럼프 관련해서 대선의 판도에 따라 관련 재건 관련주들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대선은 우리가 점지하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 관련한 섹터를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지금 그래도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라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항상 또 얘기를 했었던 게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로서는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데모도 충분히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테마주다 보니까 역시나 어느 정도 급등을 좀 보여줬을 때는 수익을 챙겨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대선이 또 가깝게 될수록 혹은 이 대선이 지나고 나서는 혹은 당일날에는 이 새로운 현상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게 지금 데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SY 스틸텍이나 이런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자리가 꽤나 높거든요. 왜 근데 이렇게 데모만 좀 유독 빠질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시장 마음이죠. 시장 마음이 좀 큰데 지금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 SY 스틸텍이 흔들려 버린다. 혹은 미 대선이 가까워질 때 차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르지 못한 데모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밀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대장주로 움직였던 게 빠지기 때문에 후발주도 영향이 있다.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좀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000원까지 여전히 지금 재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좀 수익을 챙겨 두시는 거 한번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비중이 한 60%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에 너무 비중을 과도하게 싣는 거는 굉장히 계좌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11,000원 구간에서 보시면은 갭이 한번 발생을 했었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개파락 이후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한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 본전 심리로 인해서 차익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60%나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비중 축소를 조금은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좀 비중 축소를 좀 하자. SY 스텔덱의 흐름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분의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2401번님께는 햄버거 선물 세트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